안녕하세요 장난깡잼입니다 저희 보험창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만한 보물은요 바로 자 판교 현대백화점에 있는 티파니에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먹어볼까요 자 위에는 별이 아니라 호리병 같이 생긴게 있구요 자 하늘색 상자는요 하늘색 상자는 티파니 선물하는 상자 상세한것 같아요 광고에 이렇게 나오구요 여러가지 스왈로브스키같이 생긴 여러가지 장식하는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아주 큰데요 크기는 약 얼마큼 큰데는 안나올구요 뉴욕과 이탈리아 영국 싱가포르 홍콩 그 다음에 서울에 왔다는 한국에 왔다는 그런걸 알려주고 너무 예쁜 티파니 여성분들이 다 그런거 아니겠지만 이건 티파니에서 만든 반지로 프러포즈 만든게 꿈이라죠 그런 글자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 스페셜 하나 찍어야 되는데 아따 그냥 너무 예쁘고 양해하고 고속같이 생긴 크리스마스티가 되겠습니다 따라오는 딸이 응, 고마워요 나야! 됐어 됐어! 하나는 가봐 얘들아 좀 나아도! 이제 나와봐 아니, 다시 한번 찍어라 아, 지금 안screva 여기 어디가 나와 잘해주지마 잘해주지마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본 이 티파니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보통 크리스마스 트리와 다르게 여러가지 보석과 선물 상자가 달려있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트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황교에 있는 현대백화지 모셔서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시는 것도 올 한 해 내일 마무리 하실 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구독자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